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한국대학의 전형이라던가 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학업과 지원 전략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표준화 시험 점수고요 IB, AP, SAT, A레벨과 ACT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내신 내신 같은 경우는 상위권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덜 중요하고 요식행위인 것은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요 기록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록만 이 기록을 만들라는 게 제가 아이가 그냥 참여했다는 그런 종이를 받아온다 그런 게 아니고요 몇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 참여했는지 참여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 기록을 만들어놓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학교에 IB 학교 같은 경우는 CAS 리스트에 그걸 실는다든가 또는 IB 커리큘럼 아닌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연락해서 제가 이런 활동들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학교에 어떤 학교가 발급한 레주멜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입 결과라는 것은요 표준화 시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선발하기 때문에 표준화 시험 점수, 내신, 비교과 활동, 자소서 면접이 굉장히 복잡한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입의 본질이라고 하면 GPA 몇 점, 상장 몇 개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이 지원 학생이 근본적으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경쟁 지원자에 대해서 실력적인 우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가 과정 속에서 대입 과정 속에서 표준화 시험은 지원자의 근본적인 능력을 대학 입장에서 원활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정확한 정량적 도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B 과목 고를 제가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사항은요 IB 하는 친구들은요 전공 관련 코어 서브젝트 HL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낮춘 것이 원칙 나머지는 쉬운 거 최대한 자기가 지원하려는 전공 제외한 건 전부 다 에셀을 낮춰버려야 돼요 또는 잉글리시 A 같은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문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문학을 지원하는 친구는 매우 적죠 지금 문학을 가려는 친구는 별로 없으니까요 얘네 빼면 시간 낭비거든요 영문학을 읽을 줄 한 능력은 뭐 공학을 지원한다 또는 뭐 경향학 지원한다 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학업 능력은 영문학을 읽을 줄 한 능력은 영어 C를 읽고 영어 문학 작품을 읽고 이걸 얼마나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공부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나 사고력은 SAT, ACT로 증명되기 때문에 학교에 우겨서라도 잉글리시 B를 들어야 되고요 왜 이거 EG7이니까? 이거 실적 그냥 나와요 잉글리시 B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어 서브젝트에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학교에서 양보 안 해주면요 릿 대신에 랭앤릿 에셀이라도 골라야 돼요 아이비 문학과 언어는 시간과 노력에 낭비하고 제가 아주 이거는 강조드린 점이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대입 결과와 미래를 중시한 학교가 있고요 학교에 편의화, 비인기 과목, 인원 채운 것 중시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한국에서 막 들어온 학생들 한국에서 막 해외에 나와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런 애들을 A로 집어넣는 학교들도 있어요 비인기가, 문학 과목 아무도 안 들으니까 학생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학교들이 참 학생의 미래를 망친 거죠 반대로 학생한테 좀 프렌드위한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 많이 알려진 학교들이 있는데 국가별로 있죠 중국의 베이징이 유명한 곳 창하에 유명한 곳 필리핀의 마닐라에 유명한 곳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아이가 10년, 12년씩 다녀도 잉글스피드 듣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도 알아요 이거 안 중요하고 잉글스피드라서 점수 높게 나가서 대학 잘 가면 이 학생 미래가 보장되는 거니까 학교란, 학교는 그런 곳인데 IB 학교들 중에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생의 미래라든가 학생의 결과 학생이 앞으로 살게 될 삶을 신경 안 쓰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안 A 듣는 친구들 SL로 들어야 되고요 HL 슬롯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룹4에서 컴사를 고를 수 있으면 듣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점 이상 취득률 60% 넘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과목에 대한 언젠간 익히게 돼요 문과건, 이과건 간에 대학에 가서 언젠간 익히게 되기 때문에 먼저 배워준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룹6 과목 같은 경우는 아트 과목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on-academic subject를 고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공통사항이었고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 math, HL 못 듣고 math, 학교에서 AA, AI 같은 거 제공할 텐데 HL 못 듣겠다면 입문계 가버려야 돼요 에세이를 듣고서 자연계 갈 수는 없어요 공대를 가야겠다면 이 공대 중에서 제가 말씀을 기계공학, 또 화학공학, 전자공학 이런 데 가고 싶으면 피닉스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바이오랑 캡만 들었을 때 한국 대입에서 결과가 갈려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지학 가거나 카이스트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못 갔다 그러면 이 공개월에서 가장 비서되는 자연대를 가게 되는데 이 자연대가 지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연과학대인데 자연과학대, 이과대라고 보기도 하죠 여기는 약전원이 지금 사라졌어요 보통 이 친구들이 자연대, 이과대는 약전원 대비 사관학교였거든요 약전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화학과 가고 연세대학교 바이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자퇴하고 약대 대학원을 갔었는데 약대가 이제 학부로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대 비서는 더욱 심각해질 것 같아요 바이오랑 캡만 들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캠에서 점수가 매우 잘 나왔다 그럼 의지학 가입하면 되는데 바이오 캠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자연대밖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룹3에서 이콘을 들어야 돼요 이콘 에셀을 드는 게 맞아요 다른 암기고 비즈니스나 지호도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단순 암기라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을 이콘처럼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들어야지 이 글쓰기 같은 거 메몰돼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비즈니스와 지호 같은 과목 듣는 거는 정말 비추합니다 자연계 친구들은 이콘을 듣는 게 좋다 인문계 친구들은 히스토리를 들으면 안 돼요 히스토리는 배운 내용도 쓸데없고 사학과 인문계 지원 친구들만 들으면 되고요 심리학과 지원할 거 아니라면 사익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익은 보통 셀프터 같고요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고 자기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인강으로 듣죠 학교 도움도 못 받고 자소서에 활용할 여지도 크게 없어요 다른 쉬운 과목을 들어라 다른 활용할 여지도 크고 좀 더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들어라 나중에 대학 가서도 쓸 수 있고 비즈니스나 지호를 들어도 괜찮고 이콘이랑 합칭이 이콘, HL은 쉽거든요 이콘, HL 듣고 그리고 비즈니스나 지호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 고르면 돼요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친구들 과학에서 바이오나 캠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ESS 들어도 괜찮고요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면요 어떤 학교는 이게 없는 학교도 있어요 ESS가 있으면 ESS를 들어라 이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는 ESS는 과학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죠 과학이라고 하기 자연과학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들어도 되고 또는 컴사를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컴사 쉽거든요 경연대 같은 주요 학과에서 컴사 컴퓨터 활용력을 주목하기 때문에 이거 들어볼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해 봤어요 그룹 1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학, 자연, 상경, 비상경 전부 다 그냥 코리안 A를 들어라 그리고 English B를 들어야 되는데 SL 들으면 최고로 좋고요 불가피하면 HL 듣고 그룹 3에서 Econ, 공학, 자연 친구들 Econ을 듣고 상경계는 Econ, HL 듣고 비상경은 지오를 듣고 그룹 4에서 Fusics, CAM 이 친구들은 컴사 듣거나 ESS 하거나 뒤에는 학생의 이제 취향껏 들으면 돼요 그룹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공학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HL 들어야 된다는 거 공학과 자연계열 상경계 같은 경우 SL 들어도 괜찮은데 물론 HL 훨씬 유리하긴 하죠 이거는 SL을 듣는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제가 한 번은 못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English A를 무조건 듣게 한다면 랭닛을 듣고 코리안을 SL을 넣거나 또는 잘 아는 제2외국어 만다린을 넣어도 되고 일본어, 일본어 넣어도 되고 스패네시 넣어도 되고 그리고 뒤에는 다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이에요 9학년부터 시험 응시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9학년 9학년 졸업할 때 외국어 시험 또는 휴먼지호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로 추천하는 과목이 무늬과 공통으로 스탯, 칼, 컴사, 휴먼지호, 인바랍사인 이런 건 쉽게 뒤에 있는 제가 하이라이트, 볼드 처리 안 한 것들은 쉽기 때문에 제가 넣어둔 거고요 스탯과 칼과 컴사는 들으면 매우 좋은 과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바이오캠, 피직스 이거 이과 친구들 들어야 되겠죠 입문에서 Macro, Micro,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Psychology 이런 것들이 할 만하고 월드 랭귀지도 만약에 외국어 할 줄 알면 괜찮고 캡스톤, 학교에서 캡스톤 시키면 그러면 들어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리서치 세미나 이거 하기 귀찮다 그러면 안 들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걸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가 이런 과목들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티어를 노린 학생들은 9학년 때부터 교과목, 학교에서 IB, AP 또는 AP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SAT, ACT, 병행해야 되고 리딩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ACT가 유리한데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가 안 되는 경우를 왜 이 친구들이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왜 SAT 잘 못할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애들도 SAT 광어 평균이 500에서 550 나오거든요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서 사고력과 적성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중고죠 외국 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데 이제 사고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SAT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어디에 딱 막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SAT 리딩 600을 못 들겠다는 친구들을 보면 떠오르는 학생들이 재수 3수로 하면서 수능 수학을 파는데 등급 이상 등급 고정된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SAT 리딩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 유형을 익혀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적당히 공부해서는 오답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저학년 때부터 습관을 잡거나 또는 고학년 돼서 일거표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지금 여기 MG세대 무내력 저하 심각 스마트폰 즐겨보니 글 읽어도 이게 무슨 뜻 인터넷 내고 이런 아티클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죠 제가 살펴보면 현장에서 강의를 해서 살펴보면 학생들이 독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도 강의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학생들이 예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상위권 학생들은 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과 비교하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스마트폰 많이 보고 또 학생들 시간 낭비하는 거 많이 낭비하면 뭐가 있죠 학생들 유튜브 많이 보고 웹툰 또 뭐 다양한 게임도 많이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접하기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제력을 갖고서 또는 오기를 갖고서 공부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유튜브 웹툰 게임 적당히 조절해라 놀고 싶으면 건강 활동해라 자제력 킬러 영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많이 들려오는 이거 유튜브만 켜보면 이런 얘기 많이 뜰 거예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뜬그러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제 어떤 팁을 드리자면 저학년 학생들한테 특히 이 캠브리즈에서 나온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가 있어요 여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생들도 많이 쓰는 교재인데 캠브리즈에서 나온 그 English vocab in you In you series거든요 In you series 이게 그 이제 이제 grammar도 있고 vocab도 있고 collocation collocation은 이제 함께 짝지어서 쓰이는 어떤 단어 묶음들을 말하는 거고 뭐 이디엄 이 수거 phrase of a 부동사 뭐 프러나운스 이런 책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아권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오래 사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을 얘네들은 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가지고 언어학습 전용 교재를 가지고 영어를 영어로 쓰여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습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